비트코인 채굴 해시파워,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전기 연산력이죠. 전기량과 연산력, 둘 다 어떻게 부를 수 상관없는데, 해시파워가 어느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느냐, 이걸 이제 맵을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조금 보기 어렵긴 한데. 제가 세 장을 가져왔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미국을 보시면 돼요. 다른 아시아나 유럽은 보실 필요 없고, 미국이 지금 아주 짙은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고, 저기 박스 안에 37%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 해시파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1등이고요. 그 비중은 37%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캐나다 대비해서 더 진한 색깔이고, 캐나다가 6위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이 1등이다. 이렇게 일단 37%다. 이걸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시파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해시파워가 높다는 건 어떤 겁니까? 기계로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을 하거든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이다. 그러면 제 핸드폰도 전기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투입해서 핸드폰 안에 있는 반도체가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내리는 명령들을 잘 계산하고. 이거를 비트코인 채굴기도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산을 하냐.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처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블로그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기능만 있는 겁니다. 채굴기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내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거. 그거에만 딱 하나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푸는 거?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채굴을 해야 보상을 받거든요. 내가 먼저, 남들보다 먼저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내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 블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블록에다가 비트코인 트랜잭션 내역들을 막 담아서 선물 포장처럼 딱 박스를 싸서 그거를 택배사에다가 싹 인도를 먼저 하면 내가 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박스 위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푼 증명을 딱 붙여서 보내야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표가 있어야 하니까. 우표가 있어야 돼요. 우표를 딱 붙여야 돼요. 그거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내가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계가 필요한 거고 반도체의 더 성능이 뛰어난 기계가 필요한 거고 그게 또 많이 필요할수록, 많이 있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해시 파워는 결국 그 기계들이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냐 이걸 나타낸 말이고요. 그러면 연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반도체, 더 많은 기계가 필요하니까 전기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전기. 그렇죠. 그걸 결국 전기량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엑사 해시다. 이거는 이제 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투입된 전기량. 그래서 해시 파워 이꼴 전기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시 파워 보통 보면 기사의 해시 레이트가 자상 최고 수준이고 난이도가 자상 최고 수준이고 해시 레이트는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종의 전기 수율이라고 할까요? 이걸 뽑기 위한 에너지의 량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뭐였죠? 37%. 37% 기억하시고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다음 주장 보겠습니다. 어우 여기 아시아로 왔네요. 그 다음 이제 2등은 중국인데요. 중국 보이시죠? 근데 중국, 중국 채굴 금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2년에 전국적으로 채굴이 완전히 금지됐는데 그때 0으로 내려왔어요. 참고로 그때 중국의 해시 파워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더미넌트였는데 다 가져갔네. 그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0으로 팍 떨어졌다가 미국이 저 밑에 있었거든요. 미국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서 21%로 2등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 그냥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비트코인 채굴을 국가적으로 금지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그래서 탈중앙화된 기술인지 일단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다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공장 같은 데 막 엄청나게 많은 쿠팡 물류센터처럼 생겼죠.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장도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요?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 기업들이, 채굴 기업들이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예요. 그렇게 데이터 센터 이런 것처럼 시정부에다가 주정부나 시정부에다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아마존 AWS 센터처럼 그렇게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건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급고 못하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로비를 하겠죠. 중국은 지방자치제가 엄청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저 큰 땅덩이로 어떻게 중앙정부가 다 중앙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지방정부가 고유 권한이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달 땅으로 돌아가긴 하겠죠. 다만 그 지역의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경제를 일으키는 거는 지방정부의 입금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기업들 또는 유지들과 유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관계가 깊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사업 할 건데 좀 허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밥 한번 먹고 그러면서 아름아름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억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기사 중에 지난해 말쯤에 중국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했었는데요. 지역에, 지역에도 당이 있겠죠.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주요 관리 중에 한 분이 이제 징역형을 길게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채굴사들에게 뒷돈을 받고 운영을 눈감아줬다. 이런 재판을 받았다고 했던 그런 기사가 기억이 지금 방금 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중국에는 만연한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시레이터가 그래서 20%까지 지금 다시 복구가 된 상황인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아닌데 왼쪽에도 오렌지색이 뭐가 하나 있는데 저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다음 장표를 보시면 카자흐스탄이 3위입니다. 그래서 중국 옆에 붙어있는 아주 땅덩이도 크고 근데 저기는 전기로가 그렇게 싸다고 합니다. 전기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불안정하긴 한데 대신에 전기로가 그냥 전국적으로 싸서 이제 중국이 금지했을 때 가깝기도 하고 가깝네요. 장규로도 싸고 하니까 저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대요. 채굴자들이.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지금 3위 굉장히 높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도 상당히 숫자가 높은 것처럼 두 자리 숫자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1등 중국이 2위 3위가 카자흐고 지금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일본에도 뭐가 이제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봐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요. 0.7%로 기억하는데 전기에 좀 밑에 지금 필리핀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유럽에도 지금 한 2개 3개 정도 점이 찍혀있는 걸 봐서는 일단은 이렇게 채굴하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 다음 장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패권 경쟁을 함에 있어서 일단 에너지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칩 제작을 매니팩처링을 미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개발을 합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석유가 묻혀있다 해볼게요. 그래서 석유를 판에서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주변에 마을도 없고 도시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전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전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연결하는 그 선을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ESS라고 하죠. 대용량 저장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옆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전기 발전을 하죠. 그래서 저 마을은 저 기사에 나와 있는 저 마을이 몬타나주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석탄 광산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석탄 광산이 폐쇄가 된 거예요. 아마 지역 경제가 죽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 수요도 줄어들고 굳이 석탄 광산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석탄 광산 옆에 있는 전기 발전소인데 저렇게 연기가 나는 게 굴뚝입니다. 보일러.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한동안 죽어있다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 하나가 저 석탄 광산과 전기 개발시설을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하고 나서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 마을이 살아난 겁니다.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이 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내용인데 제목에는 좀 자극적으로 저렇게 인수가 되고 나서 다시 CO2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늘었다. 이렇게 약간. 포인트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포인트를 전혀 다른 곳으로 잡은 지금 상황입니다. 한글로 써 있는 것도 밑에 원래 원문 기자분이 쓰신 걸 저는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CO2 에미션이 늘어났다가 이제 주요 주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부활된 플랜트가 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다. 이게 주요 내용이죠. 그렇죠. 다음 창을 보십시오. 이상하네. 아무튼. 이 기사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하딘 플랜트라고 하네요. 하딘 플랜트라고 하는 석탄 및 전기 개발, 전기 생산 기업을 비트코인 채굴 업자가 인수하고 나서 2020년까지 쭉 줄어들던 그래프가 다시 이제 뿍 올라온 게 CO2 에미션이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 플랜트가 죽어가다가 점점 가동이 중단되어가다가 2020년 이후에 인수되고 나서 쭉 올라갔고 21년에 그 다음에 보일러 워퍼레이팅 데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발전이죠. 전기발전 일수가 역시 2020년까지 쭉 하강하는 추세였는데 21년에 비트코인 채굴자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슉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는 수요가 있어야 만들어요. 안 그러면 다 버리니까. 근데 그동안 수요가 없었으니까 전기를 안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즉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비트코인이 생기고 그게 바로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디에 가서 채굴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도. 사막 한가운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석탄 광산 있다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석탄을 캐서 그걸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그 주변에 도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일반 에너지 기업들보다 훨씬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전력을 뭔가 이동시키거나 송전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이 그 전기 자체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CO2 에미션이 증가한다 이런 걸 떠나서 훨씬 가성비 좋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를 그래서 많이 생산해야 된다 하잖아요. 군비 경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 저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너지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안 나오니까 안 가는데 이 채굴 기업은 간다는 거죠. 채굴 기업과 그러면 에너지 기업이 같이 가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채굴도 하고 만약에 전기 수요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옆에 AI 데이터 센터를 같이 지어요.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때는 전기를 거기에다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이런 어떤 합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에너지 어빈던트를 위한, 에너지 더미넌스를 위한 미국의 전략. 비트코인 채굴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딱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한전 채굴론. 아, 예. 한방에 딱 기억이 나는데 안 그래도 여기 불리온팡님이 써주시네요. 여름에 전기 수요가 많기에 증서를 하는데, 전기 공급 증서를. 다른 계절에는 그런 공급량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아서 전기를 버리게 된다. 이거 다 채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주도에 전기들이 많이 남아돈다 그러죠? 흑력발전. 네, 흑력발전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낮과 밤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밤에 흑력발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이런 거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굴 밑에다가 하다못해 조그만 센터라도 만들어서 돌리면, 우리 한전 만성 부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보장, 보상을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 풍력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때 그게 돌아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막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 데도 없고. 쓸 데가 없어요. 오히려 낮에 바람이 안 불면 오히려 전기가 부족하고,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못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만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시험적으로 어차피 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채굴기를 옆에다가 채굴 장을 달아서, 전기 수요가 없을 때 막 돌아가서 전기가 남아도 버려지는 걸 이용해서 채굴을 하고, 그거를 지역 경제에다가 사용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림이냐는. 오히려 만약에 채굴이 잘 돼서, 비트코인이 잘 나와서, 그러면 모자란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 돈으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프라가 늘어날 수 있죠, 비트코인 수요일에. 추가적으로 저도 옛날에 한번 리서치를 봤는데, 그러면 육지라고 그러죠, 제주도 분들은. 육지로 쏘면 되는 거 아니냐? 육지로 쏘다가 다 전기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로스율이 40%인가? 맞습니다. 이동하는 즉시 40%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넷달바님께서, 지금 네덜란드 딸바보님께서, 이분도 이제 비트코인 맥시시잖아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뭐 친분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등판을 해주셔서 설명을 직접 해주시는데, 감사하네요. 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산업은 일반적인 산업들과 달리, 워크인 프로그레스가 그런 개념이 없어서, 아주 유연하게 끄고 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간헐적인 풍력, 태양광과 찰떡궁합이다. 이래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게, 테슬라와 관련된 비트코인을 허용하냐 마냐의 논란에 중심에 섰던, 그런 비율도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죠. 54.5%까지 올라왔다. 이게 뭡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해시파워가 전기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해시파워를 올라간다는 건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그게 투입된다는 건데,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의 종류가,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냐, 아니면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일반적인 화력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냐, 이렇게 했을 때, 주산입니다. 누가 주산했는지는 저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주산하는 곳마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50%가 넘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가 비트코인으로 채굴에 들어가는 게 50%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21년도에 자기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다가 철회했거든요, 몇 개월 후에.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곤두박질 쳤었어요, 6월달인가. 그때 공약을 한 게 내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전기가 50% 이상 재생에너지가 되면, 내가 다시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받는 거로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러면 이제 50%가 넘었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할래 안 할래라고 그때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죠? 어떻게 됐죠? 아직 뭐 나온 게 없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온 건 없어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을 누가 압수한 것 같은데, 빨리 확답을 좀 줬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 일단 약속을 언제나 지키긴 지켜요. 맞아요. 제가 테슬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업데이트 이런 약속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나서 그 데드라인보다 한 2년 뒤에 다 해주긴 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은 50% 넘었으니까, ESG에 맞춰서 결제 허용할 수 있다. 어찌됐든 되긴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본다면, 이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업계에는 어떤 변화입니까? 엄청 큰 호재죠. 21년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받겠다고 했던 거 정도의 큰 호재가 또 오는 거죠.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중에 하나가 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런 걸 떠나서, 그 양반이 좀 좋은 얘기 혹은 정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암호화폐에 관심이 진짜로 있다면 헷갈리잖아요. 이거 장난치는 건지 도지코인 얘기도 건성인지 진심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차치하고 봤을 때 54.5%라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채굴 에너지 비율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숫자인 것 같다. 맞아요. 54%나 재생에너지를 써서 뭘 만드는 제품들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는데, 이게 비트코인 채굴이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함께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내 딸 반이 말씀하신 풍력이 아니라, 풍력을 말씀하셨나? 내 딸 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풍력과 태양광과 찰떡궁합이래요. 그렇죠. 풍력 얘기 우리 했으니까. 태양광은 이제 반대로 낮에 해가 떴을 때 전기가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도시는요, 아침에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 다음에 확 주웠다가 점심 때쯤 다시 폭증을 해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또 확 주웠다가, 저녁 7시에서 9시 때 또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솔라에너지는 저녁에 7시에서 9시에 폭증할 때는 못 써요. 낮에 써야 돼요. 그런데 언제? 가장 해가 뜨거울 때가 2시 이렇잖아요. 2시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전기 수요가 낮단 말이에요. 3시가 가장 낮대요. 다들 회사 같네. 네. 아무도 전기를 쓰지 않아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풍력 발전소 옆에도 많이 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는 데가 제가 알기로, 그거보다 더 많이 가는 데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옆에 채굴자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버려지는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을 합니다. 그게 태양광은 더군다나 풍력도 마찬가지긴 한데, 인프라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저 태양광 패널 가격이라는 게, 저것도 원자재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때가 있고 쌀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싸지긴 했어요. 그런데 높아질 때는 한없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코스트 베이시스가 안 맞으니까, 저 해가 많이 쬐는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채굴 업체와 협업을 해서 코스트 베이시스를 맞추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기사예요. 포프스 기사거든요. 그래서 크리프터 커런스의 붐이다, 지금. 이 솔라 에너지, 솔라 파워가. 네, 이 업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을 저기서 해야겠네요, 저런 사업. 약간 비즈니스 모델을 패키지로 만들면 잘 된다, 이런 뜻이네. 그렇죠. 패키지로 만드는 거죠. 에너지 생산과 비트코인 채굴을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친환경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전기 생산이 비트코인 채굴가 아주 잘 맞는 지금 이유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 채굴의 수력입니다. 하이드로 파워. 두 번째가 솔라 파워. 그다음에 풍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드로 파워는 수력이에요. 수력이라서 낙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이 풍부할 때, 중국이 그런 게 많아요. 중국이 우기가 찾아오는 지역이 따로 있고, 건기인 지역이 따로 있고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채굴자들이 막 옮겨다녀요. 우기가 온 지역에,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 수력발전소에 가서 거기도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들어서 다 버리거든요, 우기에. 그래서 그 옆에 채굴을 하다가 거기가 이제 건기가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에 채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렇게 재생에너지와 비트코인 채굴은 운명 공동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억지로 막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여기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가 웃어넘기긴 했지만 테슬라가 또 생각납니다. 테슬라는 원래 태양광 패널을 만들던 솔라시티라는 회사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S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기도 하고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러면 거기다가 조그맣게 모터라도 하나 달아서 비트코인 채굴도 같이 하세요 이러면서 패키지로 팔면 매출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2021년부터 나왔는데 참 왜 안 하고 있는지 아쉽습니다. 손대지 않고 있고 아까 태양에너지 얘기하신 거는 제가 듣기로는 고비사막 어디 몽골 근처에 사막에 가면은 쫙 깔려있다. 채굴자들이 어디 건물도 아니고 그냥 밖에다 내깔려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고비사막 하나 있었고 아 여기 아랍에미리트 가면 거기는 또 모든 창문이 태양 패널 이런 걸 다 요새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뭐 채굴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 제가 썰을 들었어요. 세상이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난리구나 한전은 뭐하나 이걸 다시 회기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V4 벤데타님이 때도 멸겠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딸바님 또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 소개해드려야겠다. 약간 네딸바님 같은 비트맥시님이 또 들어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약간 긴장해야 돼. 또 이제 경청해야 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전기차가 충전도 똑같다. 피크 시간에 비싼 요금 받고 유유 시간에 싼 요금 받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유유전기 열심히 차지하다 쓴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 채널 가지고 뭐라 한 일론 머스크는 뭐다? 호도성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는 놈이 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라시티를 합병해서 원래 그걸 만든 회사가 이거 모를 리가 없다. 심지어 아까 9720개나 갖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렇죠.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뻔히 이걸 다 알면서도 지금 약간 뭔가 재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지났어요. 1시간 반 됐습니다. 메탄가스 똑같은 논리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인데. 전월 기사인데. 아까 CO2 얘기 나왔잖아요. 석탄 뭐 이런 거나 만들면서. 석탄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면서 채고를 하면 이건 어쨌든 50%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환경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좀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기사인데. 저게 이제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스트랜디드 에너지를 통한 정확히는 메탄가스죠. 미국에서 석유를 시추할 때. 쉐일 오일을 시추할 때.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쉐일 오일뿐만이 아닙니다. 뭐든지 땅에 묻혀있는 걸 파낼 때는 무조건 메탄가스가 나와요. 오래된 그 땅 파면은 옛날에 그 뭐야. 이상 강아지 똥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엠셀 푹 올라와서. 그렇죠. 물 묻히면 터지잖아요. 그 메탄가스가 CO2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30배나 더 큽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메탄가스를 그래서 가두고 보통은 불태워버립니다.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플레어링 되는 비중이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스트 베이시스 때문이에요. 코스트 때문인데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채굴 마라톤 디지털 같은 채굴 기업이 가서 저 석유 시추하는 곳에 옆에다가 자기네 시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어링을 자기네가 해주고 플레어링 되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다 플러스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탄올. 에탄올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그리컬처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난 발효를 통해서 얻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농업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농업 폐기물을 또 이제 전기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를 발효를 할 때 이게 열이 엄청나게 필요하대요. 그 열을 전기를 만들고 채굴을 할 때 채굴장에서 열이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을 에탄올을 만드는 그 열에다가 다시 보내고 재생을 하는 거죠. 열을. 그 다음에 또 발효를 해서 에탄올이 나오면 폐기물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걸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열을 이용해서 채굴을 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또 발효를 하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값싼 전기 얻어서 채굴하고 비트코인 얻고 끝이 아니라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 메탄가스를 랜드필을 랜드필 위에다가 비트코인 채굴장을 지어서 메탄가스 태워서 그거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탄올을 활용한 열 재생도 지금 하고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낳은 기사죠.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핀란드는 대표적으로 각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라디에이터가 나져 있고 중앙난방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워낙 추운 나라니까 2000년대부터 이게 다 시스템으로 전국에 다 보급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이나 도시마다 발전소가 있는 발전소들이 많아요. 발전소들에서 보일러를 끓이면 그게 이제 각 가정마다 다 관을 통해서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아 약간 열병하면서 나온 뭔가 온도를 각 가정마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해준 온도를 빵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들어가서 그 보일러를 자기네가 맡아서 해주는 겁니다. 끓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채굴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개의 마을이 그냥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나온 열로만 지금 난방이 되고 있는 마을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제 열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거. 또 메탄가스 잡아가지고 그런 지구온난화를 막는 거. 이것도 다 지금 채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넷달마님께서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을 해 주신 멘트를 미리 써주셨네요. 마지막 남은 에너지 골수까지 쭉쭉 뽑아다가 빨아먹는 게 비트코인 채굴이다. 도대체 당신은 도덕체 뭐 이런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그 에탄올 얘기 나올 때 밑에 그 사진이 나왔는데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전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옆에 난지도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진짜 음식물 쓰레기부터 일반 쓰레기들을 정말 십몇 년에 걸쳐서 그냥 산처럼 쌓아놓은 거고 그게 이제 썩고 나무가 자라고 흙이 되고 이러면서 그걸 공원으로 만든 게 지금의 난지 상암한울공원인데 저거에 따르면은 예전에 그 공원으로 만들 때 제가 그 일산 살아서 알아요. 네. 관을 엄청 세워서 침출수와 이제 썩은 가스를 빼는 거죠. 이걸 그냥 공기 중으로 다 보내니까. 그렇죠. 일산과 상암동 인근 하다못해 그 강 건너 있는 강서 지역까지 냄새가 엄청났거든요. 그런 거 옛날에 비트코인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걸로 발전시켜갖고. 그 가스로 전기 만들 수 있죠. 가스로 전기 만들면 얼마나 돌릴 거야. 그렇죠. 지금이야 열병합발전소 거기 상암동에 있거든요. 조그맣게. 그렇지만 그 다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그냥 다 버린 거겠습니까. 발전소 수지도 좋아졌을 텐데. 수익성도. 네. 한전 반성하십시오. 맞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본격적인 AI 시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까지 가는 건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 더미넌스를 위해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미국으로 다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중이잖아요. 적어도 미국 정부나 뭐 이런 어떤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결국. 반도체가 엄청나게 투입돼야 되고 전기 엄청나게 투입돼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가 AI 개발을 위해 쓰일 때 그거랑 똑같이 생긴 비트코인 채굴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결국 목적만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비슷해요. 비트코인 채굴장도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반도체들이 쭉 들어가고.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장치 인프라 다 들어가고. 인력도 있고. 이런 인프라 유지 개발 보수. 유지 보수. 이게 다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AI 데이터 센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아까 에너지 기업과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합병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와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요즘 합병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말 되네. 그래서 저 기사가 뭐냐면 코어 위브라는 AI 개발 회사가 있는데 저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를 인수 제안을 했어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죠. 10억 달러의 바이아웃 인수 제안을 했는데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그 전에 근데 저 두 회사가 먼저 파트너십을 배우를 했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가진 데이터 센터들이죠. 채굴장들을 인프라를 대여해주는 파트너십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사이언티픽이 좀 상황이 안 좋은 채굴 기업이었거든요. 너무 인프라를 많이 벌려놨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파산했었어요. 저 회사가. 파산 보호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코어 위브라고 하는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인프라 대여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빵 뛰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어 위브가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수 제안을 해버린 거죠. 저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시겠죠. 똑같은 일을 하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목적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던 일을 여기서 정확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전기도 나눠 쓸 수도 있고. 데이터는 참고로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 같은 거는 못 써요. 왜냐하면 채찌PT 쓰실 때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전기 수요가 원활하지 않아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면 얼마나 짜증나요. 전화 들죠 바로. 한 전 몇 번이야? 이러면서. 에이터 센터는 무조건 24시간 가동이 되는 겁니다. 끄고 뭐 다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기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도 별도로 다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발전소를 세워야 될 수 있어요. 자기 옆에다가. 그런 상황을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비트코인 채굴자가 옆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같이 벌어주고. 예를 들어 거기 옆에다가 솔라 패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솔라 패널은 데이터 센터에나 추입 못하겠죠. 전기가 생겼다 말랐다 할 테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이 그걸 이용해서 채굴을 하다가 데이터 센터가 수익성이 좀 안 좋을 때 도움이 주고 인프라도 계속해서 빌려주고 이러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비 경쟁에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주요 포인트입니다. 어떤 지금 산업군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백훈종에서 이러다가 채굴 기업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입에서 피를 터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현재 아나운서가 또 채팅창에 등장을 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현재 아나운서. 네 오늘 피 발표 날까지 라이브 하냐고 지금 물어보는데. 피씨 발표까지 갈까? 9시 반까지 가나요? 그러면은. 피가 위원님이 치킨 시키고 같이 가. 치맥이나 한 잔 하면서. 치맥이나 한 잔 하면서 갈까? 아마도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얼굴이 빨간 거 보이실 텐데. 다음 시간에 뭐 우리가 시키지 한 번 할 때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얘기하다가 에너지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이제 뭔가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악재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그런 재료들은 사실 하나씩 지금 사그라들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호재라고 부를 만한 건수들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호재가 점점점점 나올 것 같고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보다 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보다 이런 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되는 부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테슬라도 있었죠.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등장해서 비트코인의 견조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 아까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도 얘기했었고 또 미국에도 어떤 회사가 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했다. 따라하기 하는 회사 있죠. 있죠. 무슨 사이언티픽이었던 걸로 기업하는데. 그 회사가 또 그런 식으로 기업들이 많이 비트코인 트레주얼이 전략을 쓰는 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채굴자들이 많이 매도를 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코어 위브 같은 AI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매출처가 생겨버렸어요. 채굴 기업들이. 그러면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많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 또 많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조그만 호재가 발생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또 견조하게 오르는. 그런 게 내년에는 저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7만불 벽을 좀 뚫을 수 있는 좋은 거시경제 뉴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아무래도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기준금리도 또 내릴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부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산업에 본격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이제 발판 삼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채굴자들이 쥐질을 치고 항복을 선언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반감기가 4월 20일 날 토요일 날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3개월 차가 되는 그런 시즌에 돌입을 하고 좀 있으면 더 좀 있으면 9월 되면 6개월 차 딱 맞잖아요. 9월 10일 10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크리프트 산업 자체에서 가진 내러티브적으로도 괜찮은 것들이 좀 나오고 또 매크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여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딸바님이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샘러 사이언티픽이 요새 제2의 MSDR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어떤 그냥 기본적인 뭐 무슨 유통회사인가 그런데 저희 다트 가서 어떤 분이 이제 재미로 열어봤더니 회사의 자산의 99%가 ETF인 거야. QQQ 스파이로 다 채운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회사들이 아마도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 출시가 되면 또 충분히 늘 수 있고 또 한국이 또 ETF 좋아하는 나라니까. 아 네 그렇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전개가 되고요. 또 하나만 또 공지사항 비슷하게 7월 19일 날 7월이 되면은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국내 전용 서드가 또 후덜달하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그런 거에 적용 영향받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어떤 것이 정확한 소식인지 판단 기준으로 저희와 함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동시 시청자 수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좋아요 수 100개 좀 넘었는데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를 위해서 한 번씩 누르시고 함께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진짜로 치맥 한 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재미있겠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